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토요일이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저도 방송을 하고 또 듣는 분들도 출퇴근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지 않아도 되니까 좀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아마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나온 그 날들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 인생에서 이제 어떤 그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자기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것을 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시점에 내린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인생 항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세상 사례는 사소한 게 없죠 그러니까 큰 결정이든 작은 결정이든 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야 세월이 흐른 다음에 크게 후회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제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실수도 하고 또 실패도 하게 되는데 어떤 사회가 이제 집단적으로 내리는 그런 의사결정도 개인의 의사결정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국가나 민족의 진행 방향 항로 자체를 완전히 바꿔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뭐 그 다음에 엎지러진 물처럼 그런 결정을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선거 부정 문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리는 그런 의사결정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결정이었음을 깨닫게 되겠죠 뭐 지금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지만 그게 이제 뭐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그런 결정이었구나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확인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방송을 다시 재개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첫 방송은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들이 이번에 이제 주심을 맡았던 그런 분이 이종석 씨 7구 학번이고 서울법대를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고 아마 이제 대법관 물망에 아마 오르는 모르겠죠 당신들이 자식이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을 보고 떠올랐거든요 제하고 이제 동년배니까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으면 대개 30대 중후반 정도의 아들 딸들이 안 했겠습니까 또 그 아이들이 좀 결혼이 빨랐으면 손자 손녀들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 내린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어 있는 qr코드와 투표관리관이 사인을 찍지 않더라도 선관위가 인쇄된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전국 어디서든 여러분들 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행정상의 문제고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기각 판단을 내리는데 이제 이게 참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어제도 잠시 다뤘지만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인가를 오늘 한 번 더 제가 다루고 싶고 이 헌법재판관들이 이번에 내린 이 결정이 이제 한국사회가 앞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데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뭐 조선중앙동화나 어느 시문에서도 한 줄도 다루지 않는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의 참정권을 보존하는 데 이렇게 무심한 그 비용을 세세손소나마 치르는 사건이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쇠기를 박는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이제 뼈아픈 그런 사건인 거죠 이 qr코드 용지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 권호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이 사진 이게 이제 2020년 4.15 총선의 인천광역시 연수월 재검표장에서 이렇게 등장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 전체를 갈아치우기한 통과를 해서 낸 이 사전투표지입니다 이게 이제 뭐 이 프린터가 될 수 없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qr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투표지 관리관 도장이 모두 다 이제 인쇄를 했단 말이죠 인쇄를 이게 이제 얼마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니까 이제 첫 번째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사전투표용지가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할 때는 통과할 때는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그 투표용지에 기표한 사람들의 고유명칭이 확인이 됩니다 몇 년 몇 일 몇 일 몇 시 몇 분의 천 분의 1초 간격으로 누가 이 표의 주인인가가 밝혀지는 거죠 그 위에 보시게 되면은 기표 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표 도장이 qr코드의 고유남버하고 기표 도장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선관위 측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인 겁니다 이거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 여러분들 다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을 따고 하니까 사전투표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비밀투표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참가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정 선거에서 누구를 찍었는지를 선관위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역대 선거마다 여러분들 그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투표자들의 거의 절반 정도의 투표 성향을 다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선관위가 가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에서 이용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하는 거 아니 그것이 이제 여론조사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들고 싶은 여론조사에 합당한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만 추출해가지고 여론조사기관에 선관위 산하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밀투표가 깨진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하고 북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뭐가 차이가 있냐 이렇게 묻는 데는 농담반 진담반이 들어있는 겁니다 비밀투표가 한국에 깨진 겁니다 그리고 그 qr코드와 기표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활용해가지고 여론조작을 선관위가 원하는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선거 데이터를 제공하는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하는 그런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직업군 가운데서 부정선거 현장을 가장 잘 본 사람들이 제공표 여섯 번의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들과 판사들이 제공표 현장에 대거 투입돼가지고 제공표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아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어떻게 선거 부정을 은폐하는 그런 현장을 다 그 사람들이 목격을 하기 때문에 가장 진실을 많이 알고 있는 집단이 수백 명이 아마 대법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4.15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 상태에서 비밀선거가 깨진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제가 당신들은 자식이 없나 당신들의 그런 앞날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부정선거를 은폐하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부역자가 되면 앞으로 자식들이 어떤 체제에 살게 될 건지를 당신들이 고민하거나 걱정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투표지 관리관 도장 여기 보시게 되면 투표지 관리관 도장은 법으로는 투표관리관이 4인 자기 개인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편법으로 선관위가 지금 오랫동안 뭘 해왔는가 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대부분으로 판례를 받아내고 이번에 마침내 헌법재판관들의 문제가 없다는 그런 판결을 받아낸 거죠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일 현장에서 그것이 현장에서 프린트로 출력된 투표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투표지 관리관 도장의 4인 개인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쇄해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지는 전국 방방곡곡에 어디서든지 만들어 가지고 아무데서나 여러분들 생산해서 투표함에 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지가 정품임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걸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대법관들이 판례를 만들어 줬고 QR코드하고 그다음에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4인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것을 아마 2021년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판례를 만들어 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이 한 일이 뭔가 아니까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투표지 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 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QR코드와 투표지 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 가지고 선거 부정을 마음껏 저지를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신문도 언급하지 않고 이 재판 현장에 있었던 민경욱 국투본 상임 대표 정도가 울분을 토로했지만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소위 선거 부정이 제도화되고 고착화되고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선관위와 협력관계를 맺어서 선거가 그냥 횡행화된 형식화된 요식행위가 돼서 일당 지배체제를 가는데 이종석 헌재재판관을 비롯한 사람들이 결정적 기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참 개탄스러운 일은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언론인들도 침묵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재판관들 대법관들이나 헌재재판관들이 나라가 몰락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볼 때는 그게 망해도 싼 겁니다 나라가 한 국가의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제도화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사건은 너무너무 26일 10월 26일 날 여러분들 헌법재판관들이 qr코드 사용에 문제없다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내린 판결이란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한국이란 나라가 부정선거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건지를 소위 이야기해서 큰 물고를 이미 물고가 털어져 있었더만 그 물고를 완전히 뭡니까 고착화하고 고정화하는데 헌법재판관들이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거죠 다 지금 재연배 내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율법재가 사람을 어떻게 키워서 내보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다음에 많이 어려워지게 되면 소율법재 출신들이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법조계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 소율법대를 나온 사람이 이렇게 개탄합니다 이상도님입니다 사전투표에서 바코드를 쓰라는 명문 규정을 어기고 QR코드를 사용한 게 합법이라는 오늘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을 보고 내가 설법대를 나오고 주심 판관이 내 동기라는 사실에 정말 부끄러워집니다 그 따위 기관장이 그렇게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겁니다 선거부정이 여러분들 고착화되고 체질화된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남아있는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 체제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뭡니까 부패한 체제로 아마 무너져 내릴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많이 달관한 상태이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마치 관찰자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냥 법을 해석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쇠기를 박아버린 사건이 10월 26일 날 이종석 헌법재판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린 바로 qr코드 문제없다 그리고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인쇄에서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인쇄에서 그냥 사전투표지를 뭉텅이로 만들어서 집어넣더라도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없어져 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선거마다 누구를 찍었는지를 선관위 직원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비밀투표가 여러분들 파괴된 그런 나라에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조선 선관위하고 남조선 선관위가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이야기죠 북조선 선관위는 그냥 발표하는 것이고 당선자를 남조선 선관위는 그냥 발표하기가 좀 견면적으니까 4, 5천억 정도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폼을 잡고 그다음에 밀실에서 다 결과를 만들어서 이런 발표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확보된 qr코드와 기표도장 이미지를 여러분들 활용해가지고 여론조작을 자신들이 입맛에 맞는 그런 여러분들 표본집단을 선택해가지고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하는 그런 거짓과 위선과 사기와 조작이 그냥 대한민국의 일상이 돼버린 그런 사건이 10월 26일 날 바로 헌법재판관들이 내린 판결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수의견이 하나 나오기는 나왔는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김형두 재판관이 입법부에서 qr코드나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 날인에 대한 법의 명확성을 보강해서 부정선거의 여지를 줄이는 게 좋다고 소수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 뭐 참 비밀투표가 깨진 세상에 살게 됐으니까 저도 젊은 날부터 나라가 잘 되는 길을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해봤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정선거로 인해가지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될지로는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던 거죠 어쨌든 아무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10월 26일 날 서울 북대를 나온 이종석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비밀투표제도가 파괴가 되고 제3의 장소에서 위조투표지를 마음대로 열어 만들어가지고 투표함에 쑤셔넣더라도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투표지 관리관 사인 날인을 그냥 없던 일로 그렇게 여긴 것은 너무나 뼈아픈데 나라가 이렇게 뭐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는 거죠 연석열 대통령은 침묵하고 국힘당은 뭐죠 먼산 쳐다보고 헌법재판관과 대법관들은 선관위와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짝짝꿍을 하니까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밀란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용기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이 나라가 그렇게 우남 이승만이 그토록 여러분들 열망했던 마치 구약의 여러분들 모세가 애국의 여러분들 노예 상태에서 신음하는 유대민족을 여러분 이끌고 그냥 가나를 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남 이승만이 전혀 여러분들 본인들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제재를 통해가지고 참정권이라는 것을 되찾아주고 그것을 인해가지고 한민족 역사 5천년에서 노예죄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마는 결국 70년 만에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참정권이 완전히 국민들이 박탈되는 그런 체제로 실주하는데 서울법대를 낳은 이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